총신대학교와 한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최근 이사장과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교장로의 합동총회 소속인 총신대학교 신임 이사장에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화종부 목사는 최근 진행한 법인이사회에서 12표 가운데 9표를 얻어 2년 임기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화종부 신임 이사장은 오랜 학례 사태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불신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장 합동총회와 협력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와 영생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도 충주 서남교회 박유철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박유철 목사는 한신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유철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서울신학대학교는 황덕형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황덕형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덕형 총장의 임기는 4년이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제117년차 교단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